1. 엘리스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2. 엘리스는 절망했고 자신의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3. 그리고 사탕 한 상자를 꺼내었습니다. 4. 운 좋게도 소금물이 그 상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 그것을 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5. 정확하게 한 동물당 한 개씩 돌아갔습니다. 5. 그러나 저 여자아이도 상을 받아야 해. 6. 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 물론이지. 6. 도도새는 매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7. 너의 주머니에 다른 것은 뭐가 있니? 7. 도도새는 엘리스를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8. 굴무 한 개밖에 없어요. 7. 엘리스가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8. 그거 좀 줘봐. 9. 도도새가 말했습니다. 9. 그러자 모든 동물들이 다시 한번 엘리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9. 도도새는 엘리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10. 도도새는 엘리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10. 도도새는 엄숙하게 그 골물을 수여했고 10. saying 이렇게 말했습니다. 10. 이 아름다운 골물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도도새가 이 짧은 연설을 마쳤을 때 11. 그들 모두는 환호했습니다. 11. 엘리스는 모든 것이 엉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1.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매우 진지하게 보였기 때문에 11. 엘리스는 감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12. 엘리스는 다른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12. 단순히 허리만 숙여서 인사를 했고 12. 그리고 최대한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3. 그 다음 일은 사탕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14. 이것 때문에 약간의 소란과 혼란이 생겼습니다. 15. 큰 새들은 그 사탕이 간의 기별도 가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고 15. 작은 새들은 목이 막혀서 16. 등을 두드려 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6. 그러나 마침내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16. 그리고 쥐에게 이야기를 좀 더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16. 너는 나에게 너의 역사를 말해준다고 약속했었잖아. 17.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17. 그리고 도대체 왜 너는 C와 D를 싫어하니? 18. She added in a whisper 18. 앨리스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19. Half afraid that he would be offended again 19. 그리고 그 쥐가 다시 화가 나지 않을까 19. 약간 걱정도 했습니다. 19. Mine is a long and sad tale 19. 내 이야기는 길고 슬픈 이야기야 19. said the mouse 19. 쥐가 이렇게 말했고 19. turning to Alice and sighing 19. 앨리스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 It is a long tail, certainly 19. 꼬리가 길어, 정말로 19. said Alice looking down with wonder at the mouse's tail 19. 앨리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놀란 듯이 그 쥐의 꼬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9. But why do you call it sad? 19. 그런데 너는 왜 꼬리를 슬프다고 표현하니? 19. And she kept on puzzling about it 19. while the mouse was speaking 19. 앨리스는 쥐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19.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19. So that her idea of the tail was something like this 19.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19. 앨리스가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9. Fury said to a mouse that he met in the house 19. Fury는 자기가 그 집에서 만난 쥐에게 말했습니다. 19. Let us both go to law 19. 우리 둘 다 법원으로 가자 20. I will prosecute you. 나는 너를 고소할 거야 20. Come. I'll take no denial 20. 거부해봐야 소용없어 20. We must have the trial 21. 우리는 재판을 받아야 돼 21. For really, this morning, I have nothing to do 21.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는 정말로 내가 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야 21. Say the mouse to the car 21. 쥐는 그 똥개에게 말했습니다. 21. Such a trial, dear sir 22. 아저씨, 그러한 재판은 22. With no jury, no judge 22. 배심원도 없고, 판사도 없기 때문에 22. Would be wasting our breath 22. 그런 재판은 해봐야 헛수고일 뿐이야 23. I'll be judge 24. I'll be jury 24. 내가 판사가 될 거야 25. 내가 배심원이 될 거야 25. said the cunning old fury 25. 교활하고 늙은 fury가 말했습니다 26. I'll try the whole cause 26. 모든 사건을 내가 다 맡을 거야 26. And condemn you to death 27. 그리고 너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거야 27. You are not attending 27.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어 27. Set the mouse to Alice severely 28. 쥐가 앨리스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28. What are you thinking of? 29.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29. I beg your pardon 29. 미안해 29. said Alice very humbly 30. 앨리스는 매우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0. You had got to the fifth bend, I think 30. 너는 다섯 번째 30. 구부러진 곳까지 이야기한 것 같은데 31. I had not 31. 그렇지 않아 31. Cry the mouse sharply and very angrily 31. 그 쥐는 날카롭게 그리고 매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1. A nut 32. 매듭이 생겼단 얘기군 32. said Alice 32.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32. Always ready to make a self-useful 33. 앨리스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32. And looking anxiously about her 33. 자기 주변을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33. Oh, do let me have to undo it 34. 매듭 푸는 거 내가 도와줄게 34. I shall do nothing of the sort 34. 나는 그런 짓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34. said the mouse 35. 쥐가 이렇게 말했고 35. Getting up and walking away 35.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35. You insulted me by talking such nonsense 36. 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나를 모욕하고 있어 36. I didn't mean it 36.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 37. Pleaded poor Alice 37. 불쌍한 앨리스가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37. But you are so easily offended, you know 37. 그런데 너는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아 37. The mouse only growled in reply 38. 그 쥐는 대답으로 38. 씩씩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38. Please come back and finish your story 38. 다시 돌아와서 너의 이야기를 맞아다 해줘 38. Alice called after it 39. Alice called after it 39. Alice는 쥐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9. And the others all joined in chorus 39.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40. Yes, please do 40. 그래, 너의 이야기를 해줘 40. But the mouse only shook his head impatiently 40. 그러나 그 쥐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41. And walked a little quicker 41. 그리고 좀 더 빨리 걸어갔습니다 42. What a pity it wouldn't stay 42. 안타깝게도 여기를 떠나버렸어 42. Side lorry 42. As soon as it was quite out of sight 42. 인꽃에는 그 쥐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2. An old crab took the opportunity of a saying to a daughter 43. 그러자 한 늙은 개는 그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3. Ah, my dear, 아가야, let this be a lesson to you 44. 이것이 너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44. Never to lose your temper 45. 너는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돼 45. Hold your tongue, ma 45. 그만해, 엄마 45. said the young crab a little snappishly 45. 어린 개는 약간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6. You are enough to try the patience of an old man 46. 엄마는 굴의 인내심도 시험할 정도야 47. I wish I had our Dinah here 47. 여기에 우리 Dinah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48. I know I do 48. 정말이야 49. said Alice allowed 49. said Alice allowed 49. Alice는 큰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49. addressing nobody in particular 49. 특별히 어떤 대상을 두고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49. She will soon fetch it back 49. Dinah라면 저 쥐를 금방 데려올 텐데 50. And who is Dinah? 50. 그런데 Dinah가 누구니? 51. If I might venture to ask the question 51. 내가 이 질문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51. said Lori 51. said Lori 51. 인꼬새가 말했습니다 51. Alice replied eagerly 52. 앨리스는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52. For she was always ready to talk about her pet 52. 왜냐하면 앨리스는 자신의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52. 다이나 is our cat 53. 다이나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야 53. And she is such a capital one for catching mice 54. 그 고양이는 쥐를 잡는 데는 선수야 54. You can't think 55. 아마 상상도 못 할 거야 55. And oh, I wish you could see her after the birds 55. 그 고양이가 새들을 뒤쫓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봐야 하는 건데 55. Why? She'll eat a little bird as soon as look at it 55. 그 고양이는 작은 새는 보자마자 잡아먹어버려 55. This speech caused a remarkable sensation among the party 55. 이 말 때문에 그 일행들 사이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55. Some of the birds hurried off at once 55. 그 새들 중에 어떤 새들은 즉시 서둘러서 가버렸습니다 55. An old magpie began wrapping itself up very carefully 55. 한 늙은 까치는 매우 조심스럽게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55. Remarking 55.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5. I really must be getting home 55. 나는 정말 집으로 가야 돼 55. The night air doesn't soot my throat 55. 밤공기는 내 목에 좋지 않아서 55. And a canary called out in a trembling voice to its children 55. 그리고 어떤 카나리아 새는 55.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새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5. Come away my dears 55. 어서 가자 얘들아 55. It's a high time you were all in bed 55.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55. On various pretexts 55. 여러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55. They all moved off 55. 동물들은 모두 떠나버렸고 55. And Alice was soon left alone 55. 곧 Alice만 남게 되었습니다 55. I wish I hadn't mentioned Diana 55. 다이나 이야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어 55. She said to herself in a melancholy tone 55. 앨리스는 우울한 목소리로 혼자 말을 했습니다 55. Nobody seems to like her down here 55. 이곳에서는 아무도 55. 다이나 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애 55. And I'm sure she is the best cat in the world 55. 그렇지만 다이나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고양이라는 것은 확실해 55. Oh my dear 다이나 55. 아 귀여운 다이나 55. I wonder if I shall ever see you anymore 55. I wonder if I shall ever see you anymore 55. 내가 과연 앞으로 너를 더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55. And here poor Alice began to cry again 55. 그러더니 불쌍한 앨리스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55. For she felt very lonely and lost spirit 55. 왜냐하면 앨리스는 매우 외롭고 의기소침해졌기 때문입니다 55. In a little while however 55. 그러나 잠시 후에 55. She again heard a little pattering of footsteps in the distance 55. 앨리스는 또 멀리서부터 약하게 달그락거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55. And she looked up eagerly 55. 앨리스는 자신의 고개를 번쩍 들었고 55. Half hoping that the mouse had changed his mind 55. 그 쥐가 마음을 바꾸어서 55. And was coming back to finish his story 55. 자신의 이야기를 마저 다 하기 위해서 55.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55. 약간의 기대를 했습니다 55. 그대가 55. 그대가 55. 그대가 55. 그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